한글자막 by 한효정 의사로서 탁월한 병원 경영 능력을 발휘하며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해서뿐만 아니라 성김과 나눔의 인생 철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많은 이들의 인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로운 학위를 받으신 최경화 의료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명예경영학 박사가 된 것을 큰 영광으로 했습니다. 그 은혜의 힘이고 더 큰 꿈과 더 큰 희망으로 의료인이자 경영인으로서의 길을 명예롭게 걸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부산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로서 부산대학교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시대 선도의 길에 동참하여 의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경영자의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꾸어온 힘이자 에너지의 원서는 꿈이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끝없이 도전하는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